1. 한 사람의 만화가 여기 한 사람의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부터 펜만큼이나 마이크를 들고 만화 이야기, 주변 만화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그것을 모아 세상에 들려주려 합니다. 만화로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자신을 드러내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능이 얼굴을 비추거나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현재 그는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만화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혹자는 그를 팔방매인이라 칭했고 혹자는 주의가 산만한 정치불명이라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만화라는 베이스 캠프를 두고 그 많은 활동을 한다는 점이죠. 한 명이면서 여러 모습인 만화가 하나의 얼굴이 여러 표정을 짓는 것이라면 나름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닥터 프로스트라는 심리학을 수재로 한 만화의 작가라는 건 우연일까요? 시인의 21의 김혜리 기자는 대체로 정성껏 사는 성실한 쾌락주의자라고 딴지일보의 편집장 죽지 않는 노골의 김창규 기자는 글을 가리켜 아차 방심해버리면 집 귀퉁이에서 쓸며시 들어와 암으로 치 않은 얼굴로 살고 있어도 1년쯤 지나야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 무생무취의 느낌도 아닌 주제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묘하게 제정신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경계에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의 이야기는 그가 진행했던 여러 매체에서 편인으로 접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의 눈과 귀, 입을 빌려왔으니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 롱토뷰 오늘은 이종범 작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꼬마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남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 이종범 작가님 나와 계시죠? 색다른 구성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아까 전에 그 페라민이 뭐예요? 페라민? 편린. 편린. 아니 아니. 혹자는 글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뭐라고 썼지? 나 못 알아들었어. 그래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요. 나 궁금합니다. 아. 혹자는 그런... 아. 팔방민. 팔방민. 팔방민을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페라민이 뭘까? 아무튼 김창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사전 취재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미리 좀 코멘트를 부탁을 드렸어요. 와. 창규가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제정신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웹툰 라디오 그 전에서부터 전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부터 이중호 작가님이 참 여러 작가들의 목소리로 수집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빌려주시고. 정작 이중호 작가님 본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너무 없었다. 네. 맞아요. 부모 라디오 마지막 시간 롱터뷰가 저였긴 했는데요. 시즌 1이었나 2이었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카툰 부모 때도 혼자서 그냥 크로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작가님들을 혼자 인터뷰하고 다니고 그걸 글로 썼던 적도 있었네요. 맞아요. 여러모로 제가 그런 걸 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중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이중호 작가님이. 저 그런가요? 직장 동료 홍쌤을 보고 있어요. 윤태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심충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말년 작가님이라고 하는 탄산수가 있다면 이중호 작가라고 하는 마중물도 있다. 고인물. 고인물. 되게 멋진 은유를 해주신다. 그러게요. 고마비 작가님은 초신수입니다. 마시면 죽거나 강해진다. 독국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독이지만 먹으면 견디면 강해진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롱터뷰를 하면서 반대로 이중호 작가님의 인터뷰를 누군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감동입니다. 사실은 고집을 부리시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흔쾌히 수락해버렸어요. 그럽시다. 되게 기쁘셨구나. 한번 하고 싶으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못 알아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지난주에 꼬마비 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 얘기를 꾸역꾸역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어요. 게스트 불러놓고 왜 네 얘기를 더 하냐. 저는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셔도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의 의미는 지도 자체보단 지도를 읽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웹툰 작가님들 전원이 자기를 그렇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속해서 여기는 발전소고 여기는 학교야.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말씀 잘하셔. 자기 합리화의 왕이죠. 그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한 건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얘기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좀 자제 좀 하고 게스트 얘기도 좀 듣고 꼬마비 작가님 웃으실 때는 마이크에 좀 떨어지시고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자리의 진행은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송남지 선생님이 굉장히 즐거워 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 그 때를 못 보셨어요. 이게 내 거라는 빨리 잘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인터뷰 게스트가 돼야 되는데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롱터뷰를 쭉 들었어요. 쭉 들으면서 다 들었어요? 네. 거의 다 들었어요. 거의 다 들었어요. 다는 못 듣고 거의 다 들었어요. 거의 다 듣고 이 구성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그런 자리에 마련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온 거지 제가 뭐 뛰어난 진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범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기존의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이종범 작가님의 첫 만화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종범 작가님의 처음 접하게 된 만화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처음 접하게 된 만화는 그리고 몇 살 때였는지 제가 예전에 인터뷰 때는 8살 때 드래곤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롱터뷰 진행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잖아요. 아니더라고요. 6살, 5살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동네 서점을 하셨어요. 성심사라고 그 서점의 한쪽 코너 전체가 다 다이나믹콤콤콤코믹스 만화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래도 그때 만화시기 래핑도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아침 일찍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저를 거기에 앉혀놓으면 어머님은 그날 하루는 프리셨을 거예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점 하나에 존재하는 모든 만화를 다 읽었던 게 6살, 7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용소야, 용호야 검은 날개 용호야 쿤타맨 그리고 나인볼 황제 용서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캡틴 찌바샤도 그때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게 아직 미취화 가동일 때였고 그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내가 뭘 따라 그렸던 게 드래곤볼일 뿐이었어요. 제 기억 최초는 해적판들의 항연이었죠. 그러면 요요코믹스의 만화를 접하게 된 거는 한참 뒤가 되겠네요. 콩콩코믹스요? 요요코믹스요. 요요코믹스는 뭐죠? 요요코믹스는 우리나라 만화 중에서 단행본을 최초로 랩핑하기 시작한 그렇군요. 랩핑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겠네요. 시간상으로 보면 훨씬 뒤가 되겠죠. 아기공룡 둘리라든가 아 네. 머털도사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였죠. 거의 이제 국내 작품들을 모아서 내놓은 출판사였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랩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더쿠시다. 진짜. 나이가 있어서 네. 제 기억 최초는 만화책들이었고 첫 모작 일러스트는 8살 때였고 처음으로 원고를 그린 것은 지금 기억하기로는 3학년 때입니다. 빠르셨네요. 10살 때인데요. 좀 엉망진창이죠. 연습장에다가. 칸을 나누어서. 칸을 나누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원고는요. 두 페이지를 그리고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기억이 나요. 주인공이 등장하고 길을 걷는다. 그리고 어떡하지? 진짜요. 야시티 기원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청풍 명월이라는 무협 만화를 그렸어요. 주인공인 청풍이라 내가. 명월이를 만나나? 그러려고 가야 되는 건데 등장하고 걷다가 끝났어요. 뭔가. 두 페이지만에 다음 이야기를 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로 싸워야죠. 게임처럼. 그러니까. 원고를 그리는데 실패한 게 10살 때였고요. 그 뒤에 제가 그래서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웃기네요. 자꾸 소리 샀어요. 어머 3학년. 아니요. 그때 바로 산 게 아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일러스트 따라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만화 잘 잘 그려 이런 얘기 들으려고 막 기어코 꾸역꾸역 모작하고 선생님들 패러디를 그리다가 걸려서 쳐맞고 이러고 있다가 6살 때 최초의 작법서를 사면서 6살이요? 6학년 때. 미안 미안. 6살 6살이야. 작법서 혹시 기억하세요? 네. 어떤 작법서였죠? 만화 프로 테크닉이죠. 그거군요. 만화 프로 테크닉. 그거죠. 책 마지막에 보면 만화가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다 수록되어 있는 기상천외한 궤작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일본 책들을 가져다가 온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베꼈다고도 들었고 사실은 모릅니다만 처음으로 만화가들이 쓰는 도구와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소개했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릴까? 뭘 그릴까?에 대한 문제를 밀어준 채 어떻게 그릴까?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먼저 탐닉했던 게 초등학교 끝자락의 기억입니다. 다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완독한? 완결작? 글쯤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그리고 제일 끌렸는지 제가 읽은 거요? 네. 그렇죠.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요? 아니면 인상적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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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시절에 봤던 만화는 완결까지 나오지 않은 만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재 중이었고 드라곤의 비밀 같은 해적판으로 나와있었고 불멸의 용병이라는 해적판으로 나와있었고 그 다음 작품을 보고 싶지만 나오지 않고 훗날 정발됐을 때 다시 만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끝까지 읽고 그 엔딩 씬에 전율했던 기억이 있다면 황민아 선생님의 레드문인 것 같아요. 레드문 레드문의 마지막 완결에 주인공이 역광을 받으면서 무릎 꿇고 쓰러져 앉아있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은 나네요. 그 전에도 엔딩 씬까지 봤던 만화는 있었겠죠. 그런데 기억에 남아있는 건 레드문입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의 시작에서 대부분 열광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사실 그때 힘이 많이 쏟아져요. 작가님들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완결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독자들도 하게 되는 케이스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요. 그렇네요. 최초는 만화책이 아니네요. 그러면 어떤. 끝까지 따라갔던 최초의 책은 소설 혹은 게임이네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서사만 놓고 보면 당연히 영화나 이런 것들은 끝까지 본 기억이 있으니까. 빼고 책 형태로만 보자면 끝까지 읽었던 소설이요. 그때 내가 뭘 읽었지? 소라기? 저도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학습만화 시리즈인데요. 여러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해서 수십 수백 번을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공룡 편이었어요. 그런데 로보트가 나와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박사님인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는데 얘네들을 보살피고 안내해야 되니까 로보트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보내요. 그 로보트가 되게 멋있었어요. 혹시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만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소년 소녀 로보트가 같이 과거로 가서 공룡들 사이에서 보고 구경하고 주인공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 로보트가 구해주고 나중에 가면 클라이맥스상에서 로보트가 망가지거든요. 그 로보트를 다시 수리해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통으로 봤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공룡 하나 등장할 때마다 트라케라톱스 전장 몇 미터 쪼쪼쪼 이렇게 나오고 설명충이 된 게 그때부턴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게 공룡편만 있는 게 아니라 곤충편, 동물편, 식물편, 우리 몸편 로보트가 다른 편에 안 나와요. 공룡편에만 나와요? 네.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저도 같은 느낌인데 풍족한 만화의 테두리에서 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요? 아니 요즘에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가 완결도 나지 않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일본만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홍수에 그냥 밀려버린 거죠. 네. 맞아요. 찔려갔죠. 일격전. 일격전. 일격탄평이라는 탄평이 나오는 권법소년물. 우리나라에서는 권법소년인데 한 주먹. 찌찌뿡. 그래서 한 주먹 크래쉬 하면 하고 놀고 그 만화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년배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만화책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그 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본 만화는 뭐예요? 최근에요. 3인칭입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빼고요? PTSD? 그것도 완결까지 안 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빼고 4주? 빼고? 알았어. 꼬마기 빼고 꼬마기 빼고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근에 마지막에 본 건 이마이치코 작가님의 마른 들판의 신부라는 단편집입니다. 이마이치코 작가님 원래 좋아했는데요. 원래 좋아해서 보겠다. 원래 좋아했고 단편집으로 묶인 게 나와있길래 발견했는데 계속 쟁여두고 있다가 출견해봤어요. 그렇군요. 어떤 점이 제일 끌렸나요? 그분의 작품이어서? 이마이치코 작가님 작품은 일단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봤던 책이 이너 시리즈 다시 본 거죠. 옛날에 봤던 다카신 미코 네. 이너의 숲 야차에 있는 동작 3부작권이 있는데 그 이너 시리즈를 다시 사가지고 다시 본 게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종공 역가님한테 이제 만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둘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되게 오해라고 믿고 싶은 지점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나 이 만화 정말 좋아. 나 이 만화 진짜 사랑해. 그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만화를 다 사랑해요. 그건 맞습니다. 항상 최상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꼬마부 작가님이 되게 싫어하는 게 과장. 그리고 최상의 표현. 그대로 쓰면 저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저도. 둘 다 짱짱.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너무너무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되면 꼬마부 작가님이 좌불 안석이에요. 빛들어 하세요. 지금 표정이. 꼬마부 작가님은 꼭 그렇게 약간 한 달에 낮은 온도를 좋아해요. 괜찮지. 정말 좋게 봤는데 어떤 면이 좋아. 이런 걸 좋아야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이게 나야. 죄송해요. 그거 예전에 내가 했던 얘기 같은데. 어쩌겠어. 이게 납니다. 그걸 보는 순간만큼 나에게 그건 최고예요. 제가 동네 작가인 제수 작가님의 증언에 의하면 하지마. 증언하지마. 제수 작가가 이종홍 작가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걸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만두기 시작했대요. 진짜 옛날인데. 왜 그러냐. 이게 편한 사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미국 사람처럼 리액션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였더라.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무슨 지구 멸망하는 그런 영화였나 봐요. 상상된다. 스케일이 엄청난 블록버스터였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막 그런 향연이 펼쳐져도 이런 정도지. 그렇죠. 오마이갓 이런 사이 그런 것도 보지는 않잖아요. 저거는 그런데 동범이가 옆에서 무슨 미국인처럼 머리를 감싸주면서 저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박재수 작가의 과장이 꼬마비 작가의 과장을 거쳐서 나온 허구입니다. 음의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반응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민폐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저의 폰은 저의 손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뱃소리로 간 적이 없어요. 늘 진동 혹은 무음 그리고 뭐 남들과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한숨을 쉬거나 뒤로 기대는 정도의 리액션이 저의 가장 큰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그 몸짓이 오마이갓 한숨을 얘기하고 있었나 그런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박재수 작가에게는 미친 듯한 고통이에요. 아, 진짜요? 박재수 작가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의 한 10배 되는 더듬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옆자리에 있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 좀 너무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으면 너무 다른데? 거기에 하면 거치면 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메리칸이라 그랬는데? 아,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사람이라며? 같이 이제 뭐 작업실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 이런 의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봤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사실 입증을 위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다음 편이 내년에 개봉하죠. 그렇죠. 같이 보러 가죠. 그럴까요? 네. 같이 보러 가서 제 아내가 같이 보겠지만 같이 보죠, 뭐.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아, 네네네. 참 나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공중도독에 대한 상당히 강박적인 기준을 갖고 삽니다. 아, 되게 아, 깜짝이야. 그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열심히 변명하시는 것도 오, 진 땀나네. 진짠가봐요, 여러분. 박재수 진짜. 이렇게 열심히 변명하시는 거 보니까 오,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나. 오, 나. 오, 나. 박재수 제가 보기에는 박재수 작가가 굉장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럼 박재수 작가님이 예민하신 거다, 지나치게? 그 당시에 재수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꽤 시끄러웠고 그 당시에 재수는 꽤 예민했고 그 둘이 같이 살았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대하는 박재수 노트도 못 부르겠네. 이야기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뜨겁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정말로. 맹세컨대 이종훈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 진짜 온도가 굉장히 높구나 까지는 감지를 하는데 저게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라는 느낌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만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만끽하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꿈을 빨리 찾은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점한 입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됐건 간에 확고하게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느낌을 주면 주변의 친구들은 멋있다고 합니다. 에세이에도 나오죠. 네. 부러워하죠. 그리고 보통 그 나이 때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압니다. 그 꿈을 먼저 찾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을 다 알아요. 본인도 만끽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닌 거죠. 나중에 내가 대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다시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그 열정 어떤 그런 열정이나 에너지를 마구 흩뿌리고 다닌 것 같다. 내가 그런 비유를 늘 써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고 그 호스를 놓치면 호스가 뱀처럼 꿈쩍거리면서 사방에 무릎 튀기죠. 그렇죠. 그게 민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고 살았던 기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꼬마비 작가님을 알고 지낸 성인으로서의 10년 정도를 보면 진짜 친해서 막 숙먹고 해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걸 좀 감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 유식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그게 인터뷰할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제 첫인상은 그거였었어요. 어? 왜 웃으세요?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불안해. 뭐 이런 좌불안석 이미 저 에세이로 흑역사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제 흑역사에 가까워요. 뭔데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니야. 해줘 해줘. 뭔데 제가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살인자랑감을 거의 이제 끝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동료 작가들을 만나서 술 한 잔을 먹었었는데 제가 그날 완전 꼭지가 돌았어요. 기억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그래서 이런저런 추태를 부리다가 어떤 술집에서 안으로 당겨야 되는 문인데 밀다가 유리로 깼어요. 이게 유리문이었어요. 문을 깼어요. 문을 깼어요. 진짜요? 장난 아니죠. 대박. 낭장판이었어요.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나갔어요. 어머머. 손이.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휴지로 그냥 대충 감싸고 그러고서는 괜찮아 괜찮아 술 먹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이정모녀가 그때부터 저를 챙기기 시작했죠. 아 형 이거 아니다. 유리조각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심장으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굉장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택시를 타고 순천향대 병원까지 가서 응급실로 가서 꼬매고 아이고 엑스레이 찍고 유리파편이 혹시 들어갔나 저는 이제 술이 취했잖아요. 이제 저를 그때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만화 많이 보세요? 이러면서 왜요?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본인이 제가요 제가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막 꼬매고 계시는데 만화 많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진짜 내가 진짜 그 분이 황당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부류를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술 취해서 주 취 상태의 환자를 맨날 보니까 얼마나 네네 이러셨겠죠. 제가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저 말고 제가 이제 이정원 작가를 가르치면서 제가요 닥터 브로스트라는 만화를 그리는 애인데요 이러면서 내가 그거 그리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갓 들어갔을 때 내가 그날 기억나거든요. 약간의 싸움도 있었고 언쟁도 있었고 술잔도 깨고 별 개판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인데도 그 손 찢어지는 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개지는 거야. 그렇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을 끌고 병원에 갔다 왔죠. 신세를 많이 졌죠. 그러니까 첫인상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좀 가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제 편견이에요. 제 편견인 게 제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사람을 보면 경계심이 드는 거예요. 나 근데 그거 뭔지 되게 알 것 같아서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친근한 게 다가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뭔가 알 것 같아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친근한 게 다가오지? 라고 하다가 그랬구나. 그날 그 일을 겪고서는 미국 사람 신세를 졌어요. 신세를 졌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 사람이 점점 술이 깨잖아요. 네. 점점 이제 부끄러워지고 그렇죠. 점점 저한테 미안해지고 그렇죠. 그날 이전과 이후에 저를 대하는 게 변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전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좀 2, 4, 6, 8로 보는 느낌 띄엄 띄엄 봤다고요? 저를 제가? 저는 사람을 띄엄 띄엄 보지는 않아요. 안 봤나 보다. 안 봤나 보다. 안 봤나 보다? 안 봤나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거예요. 나랑 온도가 너무 다르니까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배려라든가 상대방을 대하는 온도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뜨거운 사람이구나. 지금 보기에도 그래요?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짜증나요? 아니 제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온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온도가 거짓은 아니고 제가 못 느낄지언정 거짓은 아니고 그 온도로 충분히 만화계라고 하는 곳을 덮이고 있다. 데피고 있다. 네. 맞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이종훈 작가님은 진짜 좋은 에너지를 뿜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꼬마비 작가님께서 느끼신 게 흔치 않기 때문에 뭔가 섬칫이 아니라 흔치 놀라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에서 많이들 물어보나? 기가 좋으시다 물어서. 네. 아니 근데 좀 낯설어요.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기운이 어메리칸이야. 그러니까 어메리칸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 왜 친절하시지? 그러니까 한국 내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친절함을 베푸시는데 그럼 이 사람 그럼 가식인 건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그런 거예요? 네. 그냥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흔치 않은 캐릭터니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변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인상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무리로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가식을 떱니다. 줘봐. 줘봐. 말을 못 끊어. 솔직히 말하면 가식을 떨어요. 가식을 떴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억수 작가님이 저의 이면을 발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같이 앙굴렘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요? 제가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는 상황을 들킨 거죠. 저는 보고 싶다. 그리고 억수 작가님은 목격하신 거죠. 보고 싶어. 사실 근데 감추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보고 싶어.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명확한 이유가 저 스스로 납득이 되면 한없이 되게 냉랭하게 대한대요. 그걸 이제 억수 작가님은 본 거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가식은 있긴 한데 그게 얻을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증폭시킨 것 같아요. 약간 예의를 갖추는 배려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진짜 못 견디는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누가 나한테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행동을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질 때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방식의 배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근데 배려심은 넘치시잖아요. 정말 가끔 친해지면 안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흔치 않은 도망가고 싶네요. 감사한데 그래서요? 뭐 다음 단계로 갑자기 넘어가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럼 그런 이종범 현란한 진행 줘봐 비꼬는 거 봐 편해졌나 보지 나 오늘 끝까지 간 거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7시 반에 뭐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 돼. 빨리해. 저 마비형하고 진짜 친하거든요. 학창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학창시절로 가보자면 사실 제가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안 하신 것 수도 있고 못 하신 것 수도 있고 못하고 안 했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머리 진짜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부였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혹은 잘했던 사람에 대한 묘한 그게 있어요. 미움? 맞아요. 맞아요. 미움일 거예요. 미움. 그냥 미워. 이건 질투도 아니야. 질투는 나도 이 정도 하지만 쟤는 나보다 더 잘해. 이게 아니라 나는 아예 못하는데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혐오. 진짜 웃는 되게 세네요. 혐오 좋네. 혐오. 질구 혐오. 그게 20대 어느 시점에는 형이라고 부를 만큼 못난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제 나이대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예를 들면 100미터를 10초 11초 때 주파하는 남녀공학 남학생은 어떤 기분으로 학교를 다녔을까? 같은 것들. 저 12초였죠. 그런데 이종훈 작가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전교 1등 뭐. 그리고 여러 이전 방송에서도 밝히셨다시피 연세대 출신이세요. 네. 이거는 밝혀져 있는 사실일까? 감추지도 않습니다. 네. 감추지 않고.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거기다 만화도 잘 그려. 그러게. 제가 만약에 이종훈 작가님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으면 전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좋아서. 아니요? 저는 인간이 있지? 친해지고 싶다. 예미어서? 어떻게 저래? 닦아줬어? 주변을 맴돌면서 밥 먹을 사람 있니? 죄송합니다. 이종훈 작가님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기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저에 대해 파악하는 건 언제나 그 뒤이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저의 느낌은 어떤 기억이었냐면 초등학교 때는요. 남들하고 비교를 당할 틈이 없이 전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놀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혼나고 이러면 전학 가고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초등학교를 갔을 때가 유일하게 1년 반 이상을 다닌 학교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고요. 당연히 적당히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냥 시험 성적 80점 이대로 오면 혼나고 90점 오면 안 말 없고 100점 받으면 좋아해 주고 이런 방법이었으니까 그건가 보다 놀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벼락치기가 되잖아요.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혼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면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양의 공부를 시켜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때는 시키는 만큼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런데 마지막 6학년이 끝나고 졸업할 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졸업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반에 제일 공부 잘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김지영 학생이라고. 공부도 잘했어요. 별명은 감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한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딸이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다고 1등이 그쪽 아드님이래요. 그런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내가 뭘 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갑자기 놓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스위치가 딱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했던 게 공부였다면 처음으로 그 결과를 수치를 본 거잖아요. 1등이라는 결과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섞여 있었어요. 중학교 올라간 이후부터 섞여 있었어요. 일단은 칭찬받으니까 좋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맨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집에서 만화를 그리는 걸 비롯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를 주는 대가로 꼭 해야 될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왜냐하면 당시 저희 집은 저에게 많은 신경을 쏟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보가 있었어요. 그래요. 관심의 가운데 있을 수 없었고 그때 이제 성적표 하나만을 갖다 주면 잘 갖다 주면 상상 이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6년 동안 꽤 길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밤새 만화를 그리고 만화책을 사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서 만화책을 사고 도구를 사건 뭘 하건 공부만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된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느껴버린 건데 학교에서도 똑같이 혼나는데 성적이 좋으면 덜 혼나고 그런 거 있죠. 이 시스템의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누리기 시작했던 게 중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괴리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이게 나와요. 그때 이게 나와요. 그때 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거짓말을 시작해요. 저 스스로에게. 뭐냐면 만화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명확히 나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 시간에 뭘 외워야 되잖아요. 외울 게 많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많겠죠. 역사 시간에 외울 게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게 저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땐 기억이 나요. 역사 만화 그릴 때 반드시 쓰인다 이거. sf 그릴 때 반드시 쓰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만화를 핑계 삼아서 하기 싫은 걸 계속했던 기억이 중고등학교 내내 있었어요.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묘한 괴리감이 느껴지시는 난 안 맞나 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외계인이야 아메리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하라는 만큼만 했더니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거의 꼴등 수준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진짜요. 대학은 근데 연세에 가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억수씨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억수씨와 똑같은 얘기예요. 중학교 때 제가 한 달 이렇게 팍 쳐도 될까요 저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요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억수씨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라디오를 틀고 만화를 그릴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공부랑 만화 같이 한 건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당시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를 가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반에서 끝에서 세 번째 전교 600명이라고 하면 500 몇 동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문제는 억수씨 롱터뷰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하고 있었지만 전국에서 잘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본인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이 그런 비슷한 예예요. 다 잘 그리잖아요. 비교하느라 본인은 힘들지만 실제로는 되게 잘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수와 상대수에서 난 이것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 어느 쪽입니까 절대수인가요 상대수인가요 절대수로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바로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놓다시피 만화 동아리에 올인하고 만화 동아리 연합 만들고 만화 동아리 만들어서 어디 부스 나가고 책 만들고 이런 것에서만 올인했던 기억이 나죠. 고등학교 시절은 만화가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자각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일반적이지 않죠. 어떤 부분이요? 공부를 잘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고 실제로 잘 그리고 그리고 만화를 정말 나는 꿈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회지와 원고 작업과 그거를 제가 인식한 건 대학생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요? 그건 또 의외로 늦었네요. 열등감 제 10대 내내 가장 짙은 색깔의 감정은 열등감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래요? 전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는? 네. 제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했고 끼고 싶은 집단에 끼지 못하는 나날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약간 열등하다는 느낌이 항상 깔려있는 상태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뭘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10대 때 10대 때 내가 만화에 자꾸만 심취하고 이랬던 거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다? 그런 느낌이 그거를 대학교 때 깨달으셨다. 그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한 20대 후반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나도 몰랐던 열등의식이 가득했구만.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나는 등수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의 얘기나 예를 들어보자면 웃긴 사람이 되고 싶어 반에서 한 번 드립추면 다 빵빵 터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러면 희한하게 그거에 대한 보상심류를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에게 인기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약간 자존감의 총량을 지키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랑 만화 이 두 가지가 그 외에 모든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생겨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아 공부도 많아도 둘 다 네 둘 다요. 어떤 식으로 애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였던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이드 스토리가 존재하시잖아요. 무슨 사이드 스토리요? 재능과 재능 사이 음악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정말 덩어리 자체가 큰 줄거리예요. 그런데 그 학창 시절에 그에 못지 않을 만큼의 재능이 발현된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 끝나고 나섭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요. 그래요? 수능 끝난 이후부터인데요. 그런데 제가 에세이에서 읽기로는 북한까지 가서 드럼 치시고 그거 대학교 때 그게 대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드럼스틱을 산 게 수능 끝난 이후니까요. 한 달 뒤 저는 이제 음악 쪽은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만화랑 공부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목받고 싶다. 잠깐만요. 인정받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윈임프 방송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방송 자체가 재즈 방송이라든가 만화 방송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그림 그릴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다 보면 음악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그릇의 크기를 가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 소리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만화에 대한 그릇도 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만 훨씬 더 크고 깊어요. 그릇 자체가 공부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가 음악에 대한 그릇마저도 물론 대학 때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라는 총량을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그릇도 굉장히 깊고 넓은 거죠. 그렇죠. 그게 전 이렇게 들리네요. 그 당시에 열등감의 채도가 너무 짙었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부하면서 만화를 그렸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계속 지금 누군가한테서 뭐라고 하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정욕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정욕구를 제가 인정욕구를 완전히 졸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프로스트 시즌 2, 3 끝날 때예요. 정말 늦어요. 시간이네요. 네.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누군가한테 인기가 있을까 이 인정욕구가 되게 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암튼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거는 뭐라고 할까요. 부산물 같은 거죠. 보고 즐기고 느끼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는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건데 음악은 그냥 좋아서 한 느낌 좋아서 들은 거죠. 이종구 작가님 누가 더 말하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호기심이 닿는 부분이 또 있었다라고 그러면 아마 연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 재밌을 것 같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신이 너무 많은 것을 몰아준 거 아닌가요 그냥 흥이 흥이 많다니까 그럼 뭐를 앗아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가늠은 되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요 저도 가늠은 되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에세이를 통해서건 인터뷰를 통해서건 언제나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능이라는 개념에 대한 총체적 저항이거든요. 재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하고 그래요 재능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게 저의 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롱토브가 되니까 상당히 그렇군요. 누구보다 많은 누구보다 가진 재능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그렇게 말하면 이게 뭐랄까 남들은 몇 배로 하는 것이 가려지잖아 또 아 그만큼 노력을 했다 나는 그럼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요 엄청 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얘기해야 되나 그 얘기 하라고 지금 자리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만약에 공부를 맨날 그려요 그런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해요 그럼 재능이 있겠죠 머리가 좋나 보다 푸르메다 푸르메 그렇죠. 서지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만화를 너무 그리고 싶은데 밤에 밤새고 그리고 앉아서 그려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전부 다 방금 전에 들은 수업 복귀해보고 밥 먹을 때 4교시 끝나고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애들 막 수다 떨 때 1교시 뭐 했었고 2교시 뭐 했었고 를 복귀를 다 해요 그리고 청소 시간에는 5, 6교시 복귀를 해요 그러면 그날 내가 수업한 건 한 번씩 머리를 다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야 야자 시간에 만화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 열심히 했네 열심히 하긴 했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재능으로 퉁쳐지면 억울하죠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 도망가자라는 제목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사유마저도 이 사람이 재능 안에 있구나 뭔 소리야 미치겠다 진짜 도망갈 곳이 없다 큰일 났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이런 부분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밉다 밉다? 아니 밉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아 저 사람을 진짜 끝까지 뽑아 먹어야겠구나 이 만화개라고 하는 곳에서 아 그렇죠 지금 많이 뽑아 먹고 계시죠 지금 이미 충분히 지금 아무튼 유전이야 유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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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나오는 시추하는 거예요? 시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다 아무튼 저 에세이에서 말하는 도망치자의 도망의 대상은 해야 되는 거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의무감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도망치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너 만화 못 그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악플 달리면 힘든 거잖아요 거기부터 많이 도망쳐요 못 그려도 되지 않냐 못 그릴 수 있지 이제 뭐 백년 그린 것도 아닌데 이제 저의 도망이 그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이군요 합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재능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맨날 듣고 사는 사람이 한국의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글쎄 딱히 뭐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저의 도망인 거고 부모님의 의견만 따랐어요 누가 그럼 부모님의 의견만 따라서 한 번도 내 의견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이유는 내 의견대로 삶을 살아야만 해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도망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의 의견을 거절 못하는 캐릭터로 네가 태어났나 보다 그럼 좀 불편한 건 맞는데 네가 틀린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서울 저책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무조건 벗어나야 돼 이런 것도 편견일 수 있다 초신물을 잃었다 그러면 초신물을 잃어도 되잖아 이런 얘기 너 자신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거지 않아 이런 식의 너는 그 키를 타고났고 그 머리 색깔을 타고났는데 마침 그런 캐릭터를 타고난 거죠 아니냐 이런 느낌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 도망이 첫 단계로 꽤 도움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인정이죠 자기 인정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에세이를 쓰면서 본인이 도망쳤던 경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에세이를 쓰면서요 시즌 4를 빨리 연재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도망가면서 썼죠 에세이를 에세이가 나오고 다시 잡혔어요 네이버 기자님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님 들었거든요 책을 싫어합니다 기자를 드렸는데 에세이에서 그 부분을 딱 하질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이 책이 나올 때쯤 난 다시 언제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을 딱 찍어서 보내셨어요 제가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따가 뭐 먼저 하니까 제 담당자님이 그걸 찍어서 톡으로 보내셔서 제가 이모티콘을 막 이모티콘으로 도계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은 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군대 시절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군대 시절 카츠사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리고 홍단인 선생님도 주변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카츠사를 다녀온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종문 작가님을 제외하고 없는 것 같아요 카츠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저도 주변에 거의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서 영어 공부를 흑인 힙합 CD로 영어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구사하는 영어는 저는 정말 영어를 모르지만 모르는 제가 들어도 아 쟤는 흑인 영어로 구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쪽으로는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카츠사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야 도대체 카츠사는 어떤 괴물들이 가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어떤 영어 괴물들이 가는 거야 진짜 모르시는구나 네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카츠사는 뽑기입니다 뺑뺑이에요 아 진짜요? 몇 점 이상을 넘기면 뺑뺑입니다 근데 그것도 600점 기준으로 토익 600을 넘으면 신청 가능하고 뺑뺑이었다가 제가 700으로 기준이 올라가고 처음 모집할 때 갔어요 순간적으로 경쟁률이 확 낮아졌을 때죠 운이 좋았다 그때 뺑뺑이었으니까 저보다 영어를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들도 떨어지고 저같이 704점 맞고 붙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가면 그 다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편한 곳으로 가요 주말마다 나올 수 있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곳으로 가요 영어를 못하면 처음 보거든요 칸에서도 영어를 못하면 거의 못 나오는 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외국 미군 병사들하고 주로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2년을 살고 끝나면 못하던 사람은 영어를 원어민 같이 하게 되고 잘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다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2년 동안 영어만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종훈 작가님 본인은? 저는 진짜 못했고 영어를 늘려서 나온 거죠 한국어가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때 당시에 사귄 외국인 친구 미국인 친구죠 미국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지금도 혹시 연락하세요? 한 명 멘데즈라고 멕시칸 계열의 미국 사명이 있는데 지금도 연락합니다 그래요? 되게 친하고 제가 그때 카톨릭이었거든요 목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제 목주 죽고 다행히 그 친구도 죽지 않고 살아와서 연락을 계속 했죠 본인이 지금 만화가 된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미국에서 제 만화 보죠 왠지 그 아메리칸 이해가 된다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게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쩜 나 그 제대 직후에 박재수 작가님이나 이 사람들하고 제대 직후에 같이 살았잖아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약간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이렇게 보정되는 기간이 몇 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대하면 진짜로 막 제대할 때까지는 아니고 한동안은 정말로 미군들과 함께 살았던 그 분위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본인이 의식을 못해도 어쩌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약간 미국식 제스처가 나온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 카츠사 기간 동안에 섭취했던 문화적 콘텐츠 지금 만화에 뭔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문화 콘텐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카츠사 때는요 문화활동을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미군 병사들에게 돈 받고 초상학교로 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가족을 놔두고 온 애들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외롭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국 군이니까 당직을 서거나 크리스마스에 나가지 않고 당직을 서거나 이런 게 큰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바꿔주면 돈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밤새로 당직을 쓰면서 본국에 놔두고 온 딸, 아내 그려줘요 그걸로 돈 벌고 그 돈 모아가지고 악기도 사고 만화책도 사고 이랬던 게 유일한 문화활동이었고 그 외에는 미군부대 가면 운동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읽게 되는 잡지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이긴 한데 조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양들의 침묵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을 때 afk에서 그게 상영 중인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무자막이지만 afk에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어떤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종훈 작가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물론 px 되게 좋고 bx도 좋고 타코벨이라는 것도 부대 안에 있고 좋은 거 많습니다 타코벨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런데 문화활동보다는 그곳은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리더십을 교육하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걸 그냥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이 사람들은 진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의 마인드를 군인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 그런데 그게 약간 문화활동의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획적인 마인드 약간 좀 비즈니스맨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준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이 이종훈 작가가 만들어내는 만화에 어떤 식으로 녹아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모두 녹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어느 쪽이 되더라도 녹아있을 수도 있고 안 녹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죠 마감에 대한 어떤 초연함? 납품기한에 대한 어떤 너무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작업은 작업대로 하되 마감이 좀 괴롭다는 느낌은 잘 체감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루틴이다 납품이다라는 어떤 괴롭죠 괴로운데 그 괴로운 게 뭐야 왜 이렇게 괴로워 이런 느낌은 아니라 아 맞아 이렇게 괴로운 거 맞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채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채화는 더 일찍 됐죠 알바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중과 좀 하게 되네 나중에 닥터 프로스트가 되었건 이 다음 지금 휴제 중이지만 연재가 재개된 후에 닥터 프로스트에서건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작품에서건 전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가는 하나의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정리가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알바들이랑 군대 시절을 다 포함해서 이런 건 많이 배웠죠 상황에 저를 던져놓으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빨리 빨리 치고 지나간 다음 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면 알바 자리에 처음 가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알바를 바꿔요 똑같이 그걸 해야 됩니다 매장에 가건 알바 전단지를 돌리건 가게에 가건 서빙을 하건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문상이 벌어지면 딱 빨리 봐서 지금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한다 이 뉴틴이거든요 그게 되게 빨라요 보통은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렁슬렁 있다가 누가 시키면 하고 이런 분위기가 보통 있다면 저는 그걸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을 10대 중반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가가 되면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연습을 내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알아보고 연습한다 그런 거죠 크로키를 해야 되는구나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스토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왜 해야 되지 연습법 만들고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했어 그러면 연질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딱 그 반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은 상황만 반복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화된 거는 꽤 도움이 됩니다 그건 마인드셋이니까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또 청강대 같은 데서 만화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고 만화가로 데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3년 걸렸어요 3년 대학 졸업하고 3년 2년 반 좀 넘게 걸려요 3년 좀 안 돼 그때 즈음에 저희가 처음 봤죠 그렇죠 제가 데뷔하기 직전에 형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몇 년 전에 봤어요 저 살인자랑감 하기 전에 봤어요 투자의 여왕 직전에 형을 봤죠 제가 꼬마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닥터프로시고요 투자의 여왕 직전에 뵀어요 투자의 여왕 소아툰 할 때 봤어요 재즈피플에서 2008년 9년이었습니다 그때가 팬총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던 시절 그렇죠 만화가 이종범이라고 하는 대문짝 만화 명함을 파고 다니던 엄청난 명함 딱 멀리서 보면 바로 이종범 보이는 명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나이스 전단지인 줄 알았을까 제수 작가가 어마무지하게 커 보이던 시절 제수 작가가 그때 당시에 좀 큰 상을 받고 박제수 작가 상 받고 억수씨가 연홍님을 보고 계실 수 있고 정필원 작가는 천재였고 미티 작가 연재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죠 모두가 인정받던 시절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일본 유학하시다가 돌아오셔서 같은 부모 오랜만에 나오시는 그 자리에 저랑 같이 있었죠 그렇죠 같은 테이블에 있었고 그때 어떠셨어요? 꼬무비 작가님이 바라보신 이종범 작가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첫인상은요 말을 되게 잘한다 그때도 전 말을 잘했군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랬어요 보통은 보통은 첫인상 때 말을 잘하면 비호감 아니에요 약간 이 사람 말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작가들의 모임의 자리 자체가 내가 한 사람의 만화가다 만화가 지망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존감도 있지만 내가 만든 만화가 무엇이다라는 게 더 큰 타이틀이 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사실 90%는 그 타이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10%가 갖고 있었고 10%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내가 만화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누구는 메이저에서 연재하고 있고 누구는 단행본이 나왔고 그런 걸로 뭔가 경중이 전해지는 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기에 휩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이 정도는 약가 있었어요 저 엄청 휩쓸려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때 굉장히 좀 열등의식이 있었고 힘들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빼고 다 잘나가 이런 느낌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 저 자리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공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신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 혹은 만화가 지마생을 그런 규모로 만난 게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그전에는 언제나 다 취업 준비 내 주변에 토익 토플 스펙 저 만화가 그리기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보통 주변에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불안해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여기 애들이 다 그러고 앉아있어 그런 반가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데뷔해야 돼 내가 지금 뭐를 내 원고를 봤더니 뭐가 엉망이니까 뭘 연습해야 돼 어떻게 연습하지? 왜 하지? 이걸 하고 있는 데잖아요 한창 연습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럴 때 그런 모임을 가면 이 사람도 어떻게 연습할까? 내가 연습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랑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어떤 분은 술을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누군지 기억납니다 한 잔 판인가 먹었나? 갑자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기억나고 되게 안쓰러운 분이고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는 건 사실 저도 그런데 저도 마음 한구석에 열등의식은 있지만 저렇게까지 발현이 될 정도의 자리인가 그렇게까지 좀 중압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 자체가 즐겁게 느끼려면 즐겁게 느낄 수도 있었지만 다른 남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되게 짓눌리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저희도 어렵고 그렇죠 이 사람 이상하다 정도 그냥 반감만 가지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분이 그런 건 하나의 해프닝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언젠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만화가들이 어느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게 술자리나 밥자리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일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지방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차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한번 놀러 가볼까 해서 갔더니 그 작은 방에 이종범, 정필원, 박재수, 권혁주, 억수씨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거는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키화장이라고 토키화장 데스카우사무 군단이 뭐라고 해야 되지? 활약했던 그 여관의 이름이죠 그 작업실의 복도 끝에는 최규석이고요 그 옆 옆방에는 미티, 지강민 윗방에는 하일권 그 옆방에는 노블레스의 광수야 그 옆방이 가두화 그 옆방에 장태산 선생님 뭐죠 거기? 놀러오는 사람은 김수정 선생님 윤재호 선생님 부천에 있는 한국만왕산진흥원에 들어갔던 게 저에게 그런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거를 사실 선호하진 않지만 그런 환경을 선호하진 않지만 굉장히 좀 덜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닥터 프로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2011년입니다 박재수와 한창 싸우던 시절 지금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지금 뭐 베프 베프 베프고 그때는 뭐 둘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데뷔는 제가 조금 더 빨랐어요 데뷔라고 하는 게 메이저 데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연재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조금 빨랐는데 그 빠른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이종훈 작가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종훈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의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연치 않게 많이 듣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저도 마음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른 대답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을 한 잔 산다거나 나이가 제가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면은 술을 사고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닥터 프로스트가 짠 하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과 3화만이었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죠 엄청난 신인의 등장 분명히 말 안 하고 듣기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대전에 놀러왔어요 대전에 놀러와서 술도 한 잔 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형 우리 같이 부산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부산? 부산 가자 저도 이제 그때는 약간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고서는 표를 끊으러 KTX를 타러 대전역에 갔어요 일반 표가 한 장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특시밖에 표가 없는 거죠 기차표는 내가 살게 라고 했었거든요 이종훈 작가가 근데 그때 기차표를 사면서 좀 뭐랄까 당황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순간적으로 읽었어요 그게 돈이 없을 때인가 보다 맞아요 되게 한창 없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랬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부산을 내려가는 내내 그 좌불안석의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지? 너무 기억이 안 나요 특시율은 커피 그냥 안 주나? 막 이러면서 이 정도 돈을 내가 냈으면은 커피 정도는? 기내식이 없어 기내식?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정돈이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범위한테 종범위한테 나 술 사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게 참 기뻤던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찡하네요 고맘부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게 언제였죠? 기억이 납니다 조금씩 주변에 술을 사게 되는 게 군기가 든 상태로 너무 오래 살다가 누구를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죠 부천에 있던 시절에 있었고 2012년? 13년? 그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닥터 프로스트를 계속 탐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생활의 안정기가 온 다음에 닥터 프로스트에서 약간 독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작화가 붕괴되거나 배경이 좀 더 단순화되거나 하는 그런 지점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밀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아 이 친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언제 뭘 물어볼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안정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밀도 있게 작품 자체가 작품 자체가 가게 된 왜냐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러면은 초기에는 알바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여왕 할 때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있었고 네 외주를 하고 있거나 알바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프로스트 초반에 또 알바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만화 원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게 꽤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시간이 약간 남았고 그래서 더 했죠 그래요 그게 실수였어요 왜 왜 왜 왜 거기서 좀 스무스하게 갈 걸 더 힘을 덜 드리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시스템과 스타일 중에 하나가 꼬마비 스타일이거든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딱 맞는 그릇 정도에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의 작화 스타일이나 방식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렇죠 아무튼 만화에만 올인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스케치업 좀 더 하고 배경 좀 더 파고 닥터 프로스트가 지금 시즌 몇이죠? 3이 끝났고요 4를 준비 중이시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제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사건 카드가 있잖아요 갖고 다니신다 늘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 카드를 갖고 다녀요 단어장 발생인 사건 카드가 있는데 이게 많이 얇아졌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단어장 외우실 때 쓰는 단어 카드인데 원래 이거 한 1.5배 이상 듣는 두께인데 몇 개 이렇게 사건을 합치고 버리면서 얇아졌는데 이 묶음이 한 3개 정도가 꽉 차면 3묶음 정도가 꽉 차면 사건이 부족하진 않은 상황이 돼요 연주의 준비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가 거의 차갑니다 그럼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팁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우다다다다 하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한 두 번째 묶음 중반쯤 가면 디테일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가 많이 쌓여지니까 이게 지금까지 준비하는 거에 3배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닥터 프로스트의 휴지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은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할 뿐이고요 정말 죄송하다 너무 오래 쉬었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빨리 연재를 들어가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싶었던 거가 아니면 그래야 된다고 느끼는 게 지난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냥 주인공의 활극 활약상을 그리고 싶었던 1, 2, 3 시즌에 비해서 혐오의 문제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진 거죠 그걸 내가 정리하고 이전에는 못 그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작품적인 이유 때문에 작가적인 이유 때문에 못 그리고 있다는 확신은 들고 그래서 예전같이 불안하진 않습니다만 죄송하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죠 홍란희 선생님께서 보시는 닥터 프로스트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힘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시즌3를 보면서 이 정도 힘은 들어감도 될 만한 작품이구나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국이 너 뭐하니? 네 부끄러우신가 봐요 제가 지금 이종훈 작가님 지금 헤드폰에 줄을 비비 꼬고 있는데요 못 듣겠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즌3에서 작업하신 밀도감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허투루 다루면 절대로 안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도 상처입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무엇인가에 반응이 왔을 때 특유의 그 긍정적인 소통의 자세로 태도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거기에 좀 제가 좀 되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종범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제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슨 편견이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간 작품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작품을 그리시는구나 본인이 되게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가 시즌1에서는 되게 강하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정도 확벌인 사람이 왜 이 확벌? 묘한 부분이 약간 저도 이렇게 편견이 완전히 쌓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저는 여기 만화학과를 나왔으면서 작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보는 어떤 그런 나쁜 시선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벽을 치고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멋을 부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가 시즌2,3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걸 보고 작품을 보고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 내가 이렇게 바라봤다니 와 나의 이 콤플렉스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재수 작가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약간 이 얘기도 들으면 제가 부끄러웠긴 한데 근데 좀 볼 때마다 되게 많이 반성하게 돼요 매일 보잖아요 근데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한 번 얘기했었지만 연구실에 들어가면 이만한 탁자에 사건 카드를 팍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걸 보면 와 저 시즌4 만드시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를 쓰시는구나 진짜 놀랍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감탄만 나오는 거죠 그 테이블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지금 싹 치웠거든요 그 이유가 카드가 늘어나서 늘어놓을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청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싹 치웠죠 저는 그래서 이종범 작가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작가분들에 대한 좀 더 경외감이랄까 그게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이전에 내가 작가 지망생으로 있을 때 되게 날로 먹으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이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또 그런 얘기도 학생들한테는 해요 저렇게까지 하지 마라 꼭 저렇게까지 해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게 너희의 그런 어떤 창작의 진입장벽이 되지는 말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왜? 라는 식의 물음이 있을 때 그래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리고 저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 보너스가 되시는 분이죠 청강대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저보다 재능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할 필요가 딱히 없다는 느낌도 받고요 실제로 만화를 그려온 시간도 저보다 긴 학생들이 많고 더 잘 그리고 오히려 좀 드립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걸 더 저는 권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그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라디오도 있으시고 팟캐스트 라디오도 있고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주저하게 된 지 2년째입니다 TV는 입으로 안 나가고 있고요 라디오는 에세이가 나와서 출판사랑 같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에세이 저자로서 가는 경우는 요즘 가구에는 있는데 방송에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도망가고 피해 다닌 지가 이제 2년이 됐어요 유일하게 팟캐스트를 하고요 피해야 될 정도로 섭외가 많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무언가를 예전에는 인터뷰할 때 인터뷰 기자분들이 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녹취 풀면 되는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딱 정리가 돼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와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는 흉터를 낸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나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뷰를 하면 답답해요 말을 옛날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도 잘 안 나가고 일부러 그런 게 있죠 좀 숨고 있어요 SNS도 되게 안 해요 저 옛날보다 거의 보기만 하고 지금은 말을 많이 할 땐 아니다 라고 말을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건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팟캐스트는 이제 웹툰 스쿨이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평소에 무슨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젠더 이슈 여성에 대한 문제건 남성들의 한국의 편중된 권력에 대해서건 갑과 을에 대한 문제건 간에 또 한 번 말을 했다가 어김없이 실수하고 욕을 먹는 경험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들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이런 반복이죠 지금은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수정해드리자면 거리낌으로 가득합니다 상대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노출을 거의 안 하니까 아예 안 하시죠 아예 안 하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어떤 만족감과 어떤 성취감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었어요 여쭤보게 된 것이었고 그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했던 거죠 만화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과 직접 말을 해서 전달하는 것 사이에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차이는 재미있는 차이고요 제가 또 말을 할 때 긴장하거나 어버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 그 도구를 좀 마음껏 써보자 싶은 재미도 누리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미술 천재였으면 회화 그리고 했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니까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닥터 프로스트가 완결된 지점에서 이종범 작가를 또 파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겠다 그러고 싶다 그래서 중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형이니만큼 이 정도쯤에서 이종범 작가님의 1장을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장은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열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홍간신 선생님 있으지 않을까 홍쌤 제가 열심히 사실 나이 먹고 나서 알게 된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걸 오랫동안 많이 한 분 중에 하나가 홍쌤이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절칭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래서 2장쯤 됐을 때 인터뷰해 주시면 좋죠 좋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녹음 과연 이것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롱토뷰 제가 진행하잖아요 끝날 때 딱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지망생이 어떤 부분을 느꼈을 것 같다는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뭘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 했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려지는데요 저는 안 그려지고 저는 오히려 오늘이 그려져요 그래요 제 삶의 기조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라는 기조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좋은 기조죠 이종훈 작가님도 홍반지 선생님도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 저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왜죠? 왜죠? 연재 준비 중이시죠 연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나왔다면 전적으로 진행하신 두 분의 덕이고요 도움보다는 이종훈 작가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을 봤을 때 그 느낌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오해 진짜 많이 받아요 모든 게 잘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 왜 저것까지 잘해? 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이종훈 작가님을 친해지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저런 사람 아닌데 좋네 허당인데 친숙하게 더 다가갈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애라는 식의 생각을 저는 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오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식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재능보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같다라는 식의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말씀은 덜 하시긴 했지만 굉장히 콤플렉스도 많았고 어려운 시절도 있으셨고 그걸 굉장히 본인이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까 땀에 털 많이 나는 것부터 콤플렉스도 많아요 기화화 시키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좀 더 알게 되지 않고 비난이나 이런 비판하는 것 자체는 어떤 대상을 긍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지 않나 제가 이종문 작가님께 그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서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조금 더 친숙하게 저런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꾸준히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 네 열심히 망가져봤습니다 저는 종종 느꼈거든요 뭘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팟캐스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 아니요 홍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건지 10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나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범 작가님이랑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종종범 작가 본인이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들만의 좋은 시간으로 간직하고 올리지 말까요? 아니 이거 올려야 된다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문 작가님 이제 시간을 슬슬 마무리 해야 되는 때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네 최근에 제가 실제로 만화가협회 이사회 갔을 때 거기 계신 이제 동료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긴 했어요 이종문 작가님을 되게 어떤 어떤 캐릭터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좀 접근하기 싫거나 어렵다는 느낌도 준다더라 제가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나이가 좀 들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세이도 냈지만 이런 롱터뷰 자리를 기획해 주셔가지고 꼬마비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진짜 다음 웹툰스쿨 또 제가 진행해야 될 텐데요 오늘의 현란한 진행에 기가 죽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쟤는 정말 저런 게 싫어요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진행하겄나 이거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유머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올리는 거잖아요 아유 장난이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꼬마비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가문화 산업대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여툰스쿨의 롱터뷰 오늘 이종범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잘 꾸며주실 거고 저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화가 꼬마비였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이종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